안녕하세요 당구입니다. 이번 업데이트로 신규 정해던전 대가품의 초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입장만은 64,000으로 주간 1회 입장 가능하며 70 정해던전 및 80 정해던전 회안의 바다와 입장 횟수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던전을 리탈하거나 실패해도 당일 재도전이 가능합니다. 명예 퀘스트인 눈먼 포식자를 클리어해야만 입장이 가능하며 이번 정해던전은 5티어 엘리트 에픽 팔찌를 얻을 수 있고 무엇보다 3에서 6티어 장비까지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럼 일단 이번 정해던전 공략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네임드로 등장하는 도광 루이제입니다. 발밑 조심하라고 라는 대사가 나오면 이동하며 지뢰를 깔아댑니다. 일단 처음 입장하시는 분들은 안전한 곳에서 피해도 좋지만 해당 지뢰를 밟으며 이동하면서 지뢰를 모두 터뜨려주세요. 지뢰 폭발 패턴 중 플레이어가 직접 지뢰를 30개 이상 제거했을 때 업적 보상으로 다차큐 30개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루이제가 3방향으로 지뢰를 깔고 다닌 이후에 만개하라 베놈이라는 대사를 뱉고 지뢰가 일제히 터지게 됩니다. 그냥 빈자리 가서 피해주시면 됩니다. 자신의 발 밑에 타겟 설정이 되면 폭발이 일어나니 정상이 피해주시면 됩니다. 동작 그만 이라는 대사가 나오면 그물을 던지며 돌아다니는데 사실상 빈 공간으로 피해 계시면 됩니다만 그물에 걸리면 짧은 속바에 걸리게 되는데 금방 풀리긴 합니다. 그저 맞으면 데미지가 아프니까 다 피해주세요. 이 그물을 모두 피하시면 어장관리 업적이 클려되며 다차큐 30개 획득이 가능합니다. 루이제를 잡기만 해도 해독은 나의 목 업적이 클려되며 다차큐 30개를 획득합니다. 그 외의 공격으로는 범위기 발차기 공격 독 공격과 버러우 타겟형 공격이 있는데 발차기는 맞으면 헥토파스 칼킹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아픕니다. 저는 바로 즉사했어요. 독 공격은 체력이 적은 상태면 이 딜이 확확 들어오는 편입니다. 해당 사항만 주의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보스입니다. 사도의 힘에 미친 소륜입니다. 범위기가 많으니까 적당히 빈자리 찾아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신에게 타겟 설정이 되고 대사 없이 인게임 사운드로 소륜이 이렇게 한다면은 타겟에게 따라가게 되는데 잡히면 즉사로 이어집니다. 잡히지 않으면 미꾸라지 빙의 업적이 클려되며 다차큐 50개 획득이 가능합니다. 이 앓는 대사가 나오면 이 초록원으로 들어가서 이 자주색 구체를 부숴주세요. 원 안으로 들어가야만 깰 수 있습니다. 그냥 들어가시면 이 자주색 구체 외에 구체에 닿으면 데미지를 입습니다. 구체를 부순 뒤엔 나와주시면 되고요. 뭐 긴급 회피나 점프로 나와주시면 되고요. 구체를 모두 부수면 이 구역은 안전의 업적이 클려되면서 다차큐 50개를 획득합니다. 이 페이지에 진입하게 되면 일그러진 자아 업적이 클려되면서 자연스럽게 다차큐 30개를 획득합니다. 소륜이 주저앉은 채로 막 전무작위 방향으로 구슬을 떨어뜨리면서 아프다고 징징대는데 이때는 캐릭터를 밀어내면서 구슬을 떨어뜨립니다. 그냥 잘 피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아프잖아 라는 대사가 나오면 회오리가 쫓아다니면서 일종의 장막이 생기는데 사실 제가 이 패턴 때문에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굳이 보스를 타격하지 않아도 랜덤으로 바닥을 보면 살짝 노란 이 황금빛의 테두리가 보일 때 거기로 가면 쉴드가 나오게 됩니다. 해당 쉴드를 먹게 되면 고통해방의 즉사 패턴에서 생존할 수 있습니다만 발견하지 못하면 즉사입니다. 근데 처음 돌 때 제가 발견하지 못했지만 여기 테두리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파티 플레이 중이거나 솔풀일 때도 보스를 패다가 근처를 돌아다니니까 테두리를 발견해서 쉴드를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때렸는데 안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안 때렸는데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정확히 패턴을 알고 싶었지만 아직 이 패턴만 완벽히 파해가 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좀 더 돌아보고 고정 댓글로 남겨놓겠습니다. 해당 패턴을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더욱 좋겠네요. 해당 패턴 때 쉴드를 먹어서 즉사 패턴을 피하게 되면 마지막 보은 업적을 클리어하면서 다차큐 50개를 획득합니다. 회오리에 맞게 되면 정말 아프니까 피해주세요. 그 외에는 범위를 뒤덮으며 나오는 패턴 때는 잠시 밖에 나가있다가 범위 공격이 닿을 때쯤 다시 원으로 들어가서 피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해당 요 구슬치기 패턴 때는 똑같이 구체에 들어가 구체를 때려부수시면 되는데 보스가 구슬에 맞부딪히게 되면 바로 즉사로 이어지니 닿지 않게 하여 부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외에는 전범위에 손이 지나가며 데미지를 입히는데 세번째로 생기는 손의 위치에 서있다가 피해주시면 됩니다. 라곤 형식의 패턴이 되었을 땐 그냥 이동해주시면서 빈 공간으로 피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소륜을 잡으면 이제 정신이 좀 드나의 업적을 클리어하며 다차큐 50개를 획득하며 한번도 맞지 않고 클리어하면 대가품의 초원 장인 업적을 클리어하여 다차큐 100개 3분안에 클리어하면 대가품의 초원 스피드런 업적을 클리어하여 다차큐 100개 획득이 가능합니다. 이전에 소울풀과 파티풀에 다른 점이 있어서 파티를 하면 더 재밌는 연출이 나온다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파티로 돌아본 결과 딱히 특별한 건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만 업적을 보면 암흑 속의 구원자의 액체 감옥에 갇힌 플레이어 구출을 하게 되면 다차큐 50개를 주는데 해당 패턴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아마 다른 점인 것 같은데 영상에는 담지 못했습니다. 또한 소륜의 공격을 한 번이라도 맞게 되면 이 게이지가 차게 되는데 이게 두 번 맞아서 게이지를 전부 채우면 바로 즉사합니다. 평타와 같은 공격으로 게이지가 차는 게 아니라 독구슬이나 손기술 이런 공격을 맞게 되면 게이지가 차오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패턴을 다 피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빠르게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아직은 적은 데이터지만 오늘 조금이나봐 돌려본 후기를 짧게나마 말하자면 웬만한 딜러는 여유롭게 깹니다. 공략을 아예 모르고 입장을 해도 안 맞아야지 라는 마인드로 피하기만 해도 얼추 이해가 될 겁니다. 광부 캐릭의 엉망진창에 그런 내실의 딱항마 딜러도 충분히 클리어가 가능했고 동스펙의 시너지의 경우는 소울폴로는 조금 딜 넣게 벅찼습니다만 파티로 클리어하는 방향이 있으니까 공략 참고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곰바!